안녕하십니까 아재 tv 인사드립니다 오늘 또 새로운 에어소프트건 산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 제품은 아실거에요 얼마전에 제가 커뮤니티 한번 제 유튜브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국내에 그 에어소프트건을 만드는 회사가 이제 세군데 정도 있어요 큰 회사들을 대표적으로 뭐 토이스타 아카데미 그리고 아크로모형 정도의 이제 메이저 회사들이 세군데가 있고 그 중에서 토이스타라는 회사에서 만든 글록 34 그러니까 우리 글록 34 중에서도 컴뱅마스터 모델입니다 이 컴뱅마스터 모델 상당히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얼마나 가격이 비쌀까 쌀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출시가 드디어 됐어요 월요일날 출시가 된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미리 주문을 저번주에 했는데 예약주문을 했는데 어 이미 음 어저께 어저께 물건을 받았네요 어저께 물건을 받아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품 하나하나 한번 여러분들과 개봉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 이전에 이제 기존에 이거를 협찬을 받으셨던 유튜버 분들이 이미 리뷰를 올리셨는데 어 정식 박스가 아닌 이 샘플 박스로 받으셔 가지고 이제 정식 박스로 이렇게 리뷰를 하는거는 이렇게 제가 처음은 아닐 것 같아요 저보다 빨리 올려 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튼 어 이렇습니다 박스 그리고 두 정이에요 어 예 저는 제 돈으로 두정을 구입을 했습니다 한정은 개봉을 안 할 거고요 개봉하고 자시고 할 게 실이 안 붙어 있으니까 한정은 그냥 보관용이고 한정은 제가 스티플링을 할 생각이에요 어 일단 스티플링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한정은 치워두고 한정을 한번 뜯어 가면서 열어보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기본적으로 박스 디자인 상당히 칼라풀 하죠 요 앞면 그리고 뒷면에는 기존의 토이스터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제품들 볼 수가 있습니다 옆면에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구요 또 반대쪽 옆면에 이런식으로 그리고 그리고 요 뒷면에는 뭐 아이신증 이라든지 그리고 반대쪽 면에서는 요렇게 컨벳마스터 이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 머리가 왜 이래 일단 여기서 이 컨벳마스터 컨벳마스터라고 하면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 컨벳마스터라는 거에 글로글 커스턴한 회사에서 지은 이름인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조닉 시리즈에서 어 키아누리부스가 들고 나온 총으로 유명세를 많이 탔어요 실제 하지만 이 글록 컨벳마스터 이 모델을 만든 회사가 바로 타란 택티컬 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 어 타란 택티컬 이노베이션 이라는 그 실제 글록이나 여러가지 총기를 가지고 커스텀해서 이 스포츠 슈팅 이라든지 프렉티컬 슈팅에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민수용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상당히 고가의 핸드건 라이플 샷건 등을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대표가 바로 타란 버틀러 라는 분인데 이분이 상당히 사격 실력도 좋고요 이 뭐 뭐 미국 내에서 각종 사격 대회에서도 우승을 하셨고 또 이 또 퍼포먼스 쇼맨십이 강한 분으로 유명을 하죠 그래서 뭐 우리가 인터넷이나 유튜브에 검색만 해보면 뭐 키아노 리부스나 이쁜 아가씨들 옆에 탁 세워 가지고 이제 슈팅 그 슈팅 팀을 꾸려서 이렇게 쇼맨십도 보여주고 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회사에서 만든 총을 이 에어 소프트건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라이센스는 받지 않았을까 뭐 받았겠죠 이렇게 그냥 거의 뭐 실총과 흡사하게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라이센스 없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박스를 열어 보겠습니다 박스를 열어 보면은 항상 이 토이스타 제품을 구입을 하면 나와 있는 요런 안전주의 사용상의 주의 뭐 사람한테 쏘면 안되고 뭐 동물한테 쏘면 안되고 이런 식으로 주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품이 포장이 되어 들어 있습니다 제품은 요 플라스틱 에어 소프트건 한정 그리고 탄창 하나 네 탄창 한개 그리고 여분의 비비탄 그리고 그거 외에는 박스 내에 든 거는 없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박스 안에 이 총에 대한 설명이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를 개봉을 했고 제품을 보고 있습니다 요 조금 더 제품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 앵글을 낮추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앵글을 낮췄고 총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외형을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은 옆면에서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 면은 또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식으로 정면에서 바라보면은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에어 소프트건 이 제품의 각인은 모두 프린팅으로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에어 소프트건의 컨벳 마스터의 외형을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상부분에 요렇게 아웃바렐의 열을 배출하기 위한 홀이 양쪽으로 이렇게 뚫려 있고 또 아웃바렐 역시 실총과 동일하게 금색의 아웃바렐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에 타란택티컬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의 각인이 되어 있고요 반대쪽 슬라이드 옆면에는 컨벳 마스터라는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 글록 34를 베이스로 하고 있으면서 각종 그 스포츠 사격이라든지 슈팅에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단에 이 그립 부분 하단에 맥웰 우리가 이 맥웰은 탄창을 삽입을 할 때 보다 편하게 삽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요렇게 맥웰이 달려 있는데 이 맥웰을 기본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맥웰 같은 경우는 그 후면에 이 나사를 통해서 분리가 가능하니까 실제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슬라이더 옆면에 이 서레이션이라고 하는 우리가 슬라이더를 장전할 때 이 손의 미끌림을 방지하기 위한 이 돌기들 역시 요런 식으로 양쪽 모두 이쁘게 각인의 흐트러짐 없이 이쁘게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요쪽 변에는 19세 미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스티커는 잘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뜯으면 스티커가 분리가 되니까 사자마자 스티커부터 분리를 하셔가지고 끈적이가 남지 않도록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의 이 타란 택티컬 컨벳마스터 타란 택티컬의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이 바로 그립 부분에 스티플링과 이 그립 하단 부분에 요렇게 이제 홀이 가공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글록에는 요런 작업들이 되어 있지 않은데 요거는 요런 식으로 타란 택티컬에서 나오는 실제 실총 모델들이 요런 식으로 홀 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에어소프트건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공이 되어서 나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스티플링이 인위적인 스티플링이다 보니까 기계에서 찍어 나오는 방식이라서 스티플링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요런 가죽 같은 느낌이라고 했나요? 가죽이 쭈글쭈글해졌던 그런 느낌을 표현한다고 해야 되나요? 뭐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데 그런 느낌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사전에 토이스터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이 온라인상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셔가지고 직접 스티플링을 하기 바란다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제작이 되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스티플링을 직접 하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 요렇게 몇몇하게 가공이 되어 있으면 스티플링이 하기 편하기 때문에 좋겠지만 집에 인두가 없고 또 스티플링을 못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스티플링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스티플링을 할 거라서 그렇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에 또 제가 보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바로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인데 이 프론트 사이트에 무려 광섬유가 장착된 프론트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총과 동일하게 이 난반사를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앞부분 프론트 사이트 앞부분에 이렇게 계단 형태로 된 프론트 사이트를 재현을 했고요 후면 역시 마찬가지로 리어 사이트 역시 실총에서 나오는 그런 리어 사이트를 플라스틱으로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리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실총과 동일하게 제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내가 원하는 다른 리어 사이트를 장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조금 가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착탈이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웃바렐 위쪽에 각인들이나 아웃바렐 옆면의 각인들 역시 상당히 깔끔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작동 방식은 지금 보고 계시다시피 이렇게 수동으로 장전하는 에어코킹 방식이지만 무려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 스톱, 슬라이드 스톱 버튼이 작동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당겼을 때 탈이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슬라이드 스톱이 걸리게 됩니다 걸리게 되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전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록 시리즈의 특징과 동일하게 트리거 세이프티를 같이 적용을 시켰습니다 이 트리거에 이중 트리거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서 이렇게 당겨야지 격발이 되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손가락을 넣지 않고 이 트리거만 이렇게 앞쪽 트리거 락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게 되면은 격발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총 글록과 동일한 이런 안전장치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에어소프트건이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시리얼넘버 각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시리얼넘버 각인이 되어 있는 부분을 실제로 안전장치 또 하나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뒤로 밀었을 때 이런 식으로 트리거가 당길 수 없고 이 아랫부분 안전핀을 앞으로 이렇게 풀어줘야지 이렇게 격발이 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장치는 트리거 안전 그리고 이 밑에 실제 시리얼넘버가 각인이 되는 이 부분에 이 안전장치 이 또 두 가지 안전장치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탄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탄창은 플라스틱으로 된 탄창이고 기존의 토이스타 제품과는 다르게 후면에 탄창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비비탄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 말은 바로 노말 탄창 그러니까 앞쪽을 통해서 넣는 탄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사 탄창 일명 짤짤이 탄창이라고 하죠 그런 탄창을 별로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노말 탄창 탄을 다 삽입을 하더라도 소리가 안 나는 이런 탄창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에 들고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아래쪽에 있는 맥웰 아래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탄창 범퍼 있죠 우리가 탄창 리로드 등을 할 때 이렇게 좀 잡기 편하게끔 하는 이 범퍼가 있는데 이 범퍼가 착탈식이 아니고 일체형 몰드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 정도 제가 봤을 때 뭐 그런 부분 정도 그리고 탄창을 보통 제 같은 경우는 권총을 많이 보는 것이 탄창 릴리즈 버튼을 이렇게 눌렀을 때 탄창이 자유가 낙하가 되냐 안 되냐 왜냐하면 스포츠 슈팅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탄창 리로드 할 때 이게 자유 낙하가 되지 않으면 누르고 빼고 탄창을 뽑아서 다시 꼽아줘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이렇게 자유 낙하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기본적으로 에어소프트건 외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기본적으로 각인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저 개인적으로는 깔끔하고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외형을 내부 작동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 슬라이드가 분리되는 방식은 기존의 토이스타에서 채택했던 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고요 슬라이드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슬라이드를 뒤로 당긴 상태에서 슬라이드 스톱을 걸고요 이 뒤쪽에 있는 백플레이트를 아래로 당겨주면 이런 식으로 빠지게 됩니다 백플레이트를 개거를 하고 다시 슬라이드를 앞으로 담기고 양쪽에 있는 슬라이드를 내리는 버튼 있죠 이 버튼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린 상태에서 앞으로 밀어주면 슬라이더가 분리가 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고요 생각보다 분리하기가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저도 좀 이렇게 분리를 토이스타 제품을 분리를 그렇게 많이 안 해 보다 보니까 좀 번거롭긴 한데 조금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 상하부가 이렇게 분리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소비자 측면에서는 좀 만족도를 높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되는 제품이 좋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부를 보시면은 기존의 토이스타에서 나오던 글록 시리즈와 뭐 별반 다를 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뒷면에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힘이 많이 붙는 부분들은 이렇게 메탈 재질로 되어 있고 그것 외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슬라이더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즐은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주면 노즐이 빠지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웃바렐 역시 그냥 이 뒤쪽으로 이렇게 열면 빠지게 됩니다 스프링이나 우리가 슬라이드 리턴 스프링이나 샤프트 샤프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 샤프트는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 제품은 생각보다 힘이 받지 않는데 왜 메탈로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 외에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황금 아웃바렐이 있고요 아웃바렐과 이 안에 있는 이너바렐 챔버도 역시나 이렇게 살짝 벌리면서 빼게 되면은 빠지는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빼면은 이 아웃바렐 아웃바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지만 황금 재질 이렇게 황금색으로 코팅이 되어 있는 아웃바렐 그리고 이너바렐과 챔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너바렐은 알루미늄으로 된 이너바렐로 되어 있고요 앞부분은 살짝 가공이 되어 있으니까 뭐 참고를 하시고 뭐 집탄은 크게 기대를 안 하겠습니다 기대를 안 하고 하나 조금 제가 체크해서 봤던 거는 이 호법 고무가 위치가 호법 챔버의 안에 호법 고무가 정확하게 정중앙에 물려 있는지를 한번 봤는데 정중앙에 잘 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조립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총을 이렇게 장전을 했을 때 전체적인 무게는 320g 탄창의 무게를 한번 재어 보면은 84g이 나오고요 총의 무게를 재어 보면 236g이 나옵니다 그래서 탄창과 총을 체결해서 무게를 재어 보면은 320g이 나오네요 특이한 점은 제가 이렇게 탄창의 무게가 조금 묵직한 편이에요 묵직한 편인데 탄창의 무게추가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무게추가 하부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상부에 들어가 있어요 무게추가 상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탄창이 윗부분이 무겁습니다 확실히 요런 식으로 한 가운데 잡아 보면은 요 앞쪽으로 떨어지죠 앞쪽으로 요런 식으로 상당히 무거워요 한 이 정도 해도 요런 식으로 그러니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무게추가 차라리 밑에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토이스타에서 나오는 이 글록 컴뱅마스터 TTI 모델 일명 글록 34 컴뱅마스터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습니다 생각보다 괜찮은 금액대에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출시 전에는 조금 비싸서 5만원이 넘지 않을까 라는 이런 추측들이 많았는데 실제로 출시 금액은 3만 5천원의 소비자 금액으로 출시를 했고 온라인 오픈마켓에 최저가로 검색을 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은 3만원대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3만 한 2천원 3만 2천5백원 뭐 3만 3천원 맥스 3만 3천원 정도 뭐 그러니까 택배비 포함해 가지고 한 3만 5천원에 구매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3만 1천5백원에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뭐 마트나 이런데도 팔지 않을까 해요 마트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비자가 그대로 팔겠죠 그래서 뭐 조금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분들은 온라인 마켓에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면은 집 근처 마트 같은 데 이런 게 제품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토이스테너에서 나오는 컨벳마스터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 드렸고 뭐 제 개인적으로는 국내에 있는 제조사에서 만든 업체 제품 치고는 3만 1천5백원에 구입을 할 수 있는 괜찮은 에어소프트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상당히 뭐 이런 제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어야 아무래도 또 메탈 제품도 출시가 되고 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매를 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이고 그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급히 영상을 찍어 올리다 보니까 조금 두서가 없이 진행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다음번에 요거 제가 어 저기 뭐야 스티플링 작업을 하고 또 라이트나 이런 것들을 좀 달아가지고 홀스터에 넣고 빼는 장면들 요런 것들 한번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